남자 날 처음 봤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빛났어 꿈... 치킨버거 만들기 치킨버거 재료법 자다줘 치킨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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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비린내 치킨버 여기에다 갈면은 되는 건가? 먼저 이거 다지고 나서 하면 될까? 치킨버 형 형 이거 어떻게 다지지? 치킨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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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쌩 처음부터 재료를 이렇게 직접 손질하고 만지는 게 진짜 쉽지 않네 굉장히 오 성능이 되게 좋다 와우 치킨버 너무 많이 갈아도 안 좋아요 어? 그래요? 지금 얼마나 된 것 같아요? 조금만 더 근데 너무 많이 가면 식감이 이상해질 거예요 아 오케이 자 여기서 패티를 만들면 어 오 좋아 cai 양파로 어떻게 가야 하지? 양파를 원하는 começou? 걱정하지 아니 원래 간단하게 네가angled 밖에 원하겠 이presa 이런 건가? 그냥 이거 뭐 그냥 씻고 바로 하면 되나? 이거 깎으라고? 아니 이렇게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다져가지고 오 와우 그리고 다진 마늘 이 정도? 우리 마늘 쎄잖아 마늘 쎄지 눈 칠 수 있을 정도로 어디에 있는 거야? 계란? 에어로 왕이 없어서 계란은 돼 어디? 계란을 넣어야지 뭉쳐지지 계란 없었는데 있었는데 아까 전에 우지에 또 있었는데 아이씨 여기있다 아이씨 그렇구나 넌 이제 브라이트 cutting 고기장에 올려주면 오케이 아니 이렇게 버논이의 첫 번째 패티는 끝났습니다. 조심하세요. 아 그럴싸하다. 와우 버논. 버논이 요리하는 거 처음 봐. 잘 찾았다. 파인애플 쓰는 사람. 아 진짜 그럴싸해. 어 그럴싸한데 진짜. 야 오징어. 햄버거 패티를 만들었어요. 어 좋은데? 진짜 맛있을 거 같다. 아 나 오징어 진짜. 우와 완전 튀겨버리네. 오케이 뒤집어야 돼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kke н assemble가 있냐? 왓 다 다 민중 Mystic États 앗 expression 보아야 그거 계속 확인해? 어 그러니까 탄지 안 탄지? 지금 한번 뒤집어도 될 것 같은데 한 뒤집고 또 다시 뒤집으면 되니까 저거 진짜 너무 안타깝다 저거 소스는 아니에요? 무슨 소스요? 햄버거 소스 너무, it's gonna be too dry without sauce 소스 뭐 이런거지? 음 마늘이 맛있다 맛있다 오 와우 야 진짜 이거 좀 먹고 싶다 이거 오 와우 이러면 딩동댕 세트인데요 되게 생긴 것도 단순하고 뭔가 딩동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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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패티는 이제 닭고기, 양파 그리고 윗빵, 아랫빵 다 이제 조슈아표 소스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대놓고 도움을 받고 만든 소스입니다 이것은 병현이 맞죠? 슈아 형이 맛있게 먹어주길 바랍니다 딩동댕 흑인 마이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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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nowing how far it's gonna be 이게 이런 거 같은데? 색깔은? 색깔 괜찮은데? 아 진짜 수현 표정을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제 거는 배가 불러서 뭐 드시겠습니까? 이건 맛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놓은 거예요 오 마지막! 바게트 빵 3등부터 가겠습니다 와 조슈아! 3등은? 3등은? 버논이 에라옥 굉장히 맛있었어요 굉장히 맛있었는데 그 빵이랑 거기 안에 있는 재료에 비해 패티가 너무 얇지 않았나 고기가 안 익을까봐 얇게 한 건데 익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